마이크 미치겠나 내 나라한테 앉아있는 거 여기 앉아있으니까요? 저기 앉아 앉아 아 좀 사장하지 아유 준호라면 백밤만원은 절대로 쓰지 않을까 하면 쓸 수 있죠 무려 봤네 표상은 못 샀다 지금 본 거에요? 아니요 지금 진자식이 버리고 갑시다 최선곡으로 가야겠다 아 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와 말고 소상 표기의 기본은 선이 나는 대로 인사한 걸 산지 원리를 해 하지마 때려한 산지 하지마 야 나 하지마 빨리 그걸 좀 안 해도 잘했어 아 쌔? 나 하지마? 때로 쳐? 맞죠? 10시까지 수업이 됐어? 그러면 이렇게 되지? 이렇게 되면 바래요? 그럼 제가 문을 잡을게요. 그냥 소리가 날 테니까. 내가 소리가 날 테니까 문을 잡을게요. 아 네 채연쌤. 아 네 채연쌤. 아이씨. 갑자기 갈리는 못하긴 했다. 너 오늘 그냥, 그냥. 아 거리났어? 11대 청미 들어왔어. 근데 우리 아저씨 청미가 오니까 원래는 이렇게 멋있게 하냐니까. 그냥 처음에 걱정했는데. 갑자기. 갑자기. 엄청 비열해. 진짜 저렇게 돼. 그니까 그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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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소리는 dur 128. 어디를 정확하게 가는지. 네. 제가 그래서 진짜 괜찮아요? 굉장히 리얼하게 됐죠? 눈으로 안 봐도 돼요? 정식으로 당신의 그...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예의 바르지만 자신은 있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야? 네 사실입니다 내가 뺏어고요, 걸은 거예요 안 되니까 헐 클릭이 뭐야? 네 느낌있다 변화기 같아, 진짜 네, 저도 최용선 원장님의 천연구 수업 기대하겠습니다 개강을 하게 되신다면요 난 선수니까 이렇게 하자 라인 컴퓨터를 하자 여기도 이렇게 하자 아이고 진짜 맞죠 진짜 계속 한번 맞아 어떻게 됩니까? 이거 안내 제대로 한 건 맞아요? 여기서 팀으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하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퇴즈 발라주고 퇴즈 발라주고 자기 면수에 이렇게 가자분이 하라고 네 끓입니다 여기서 가지만 않아서 잠깐만이라고 할게요 바로 뺀 거 없이 가지만 좀 그런 거 같아서 잠깐만 내가 할게요 황당하긴 하지만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아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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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눈빛은 너무 유욕적인 느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야 진짜 잘할 거 같아요 네 이거 이거 찍을 때 이거 찍을 때 이거 찍을 때 잠깐만 잠깐만 오랜만에 해서 응응 어 장비에 꽂은 거 같아 잠깐만 조금 천천히 양도 피 연필 연필을 꽂는 줄 알아요? 연필을 꽂으면 되지 너무 쉽죠? 원샷 원샷 됐어? 됐어요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 초컷 이 화면이 잘 화물이야 이거야 이거 이거 그냥 한둥만둥 출세가 몬 드리는 정통 칼륨 칼륨 부친에 의미하고 엄격한 정교적 동의 계좌 홍정하다 그의 명백하고 저 갑자기 추상미술을 말로네에 해당하는 어디가? 네 다 1940년 이후에 자픔에 생길 1. 2. 다시 3. 손이 없지. 너무 심하다. 바로 손에 들어왔어 이렇게. 저렇게 거친 놈인지 내가 몰랐어. 상담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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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. 하. 사실은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합격이지 불합격이지 뭐를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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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진짜. 응. 잘했어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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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헤 suggestion. 하. 감사합니다.